여러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입고 살라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오늘 분홍색 옷을 입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네요 저희 집... 너무 슬픈데 어 핑크 스카프? 핑크 스카프! 우와 너무 좋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핑크 탑 잘 들어주시고 공연 즐겨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음이 없으니 이미 공연한 공연한 공연을 함께해주세요 우와 바다 패션을 한 번 드리는 꽃도 들립니다 이 곡은 어떻게 다가가? 그 정말 아무런 기억이 나지? 그 점심이 물론 응원합니다 그 얘기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가가 그 좋습니다 민주를 단점에 따르면 내가 당연히 미장한 탐지 시작! And I said to him, No matter who you are Don't matter how it's your life Don't matter how you act No matter how you dress No matter how it's your life Don't matter how you act You want my help Honey it don't matter Honey it don't matter Honey it don't matter 하늘에 있던 바람 하늘에 있던 바람 하늘에 있던 바람 하늘에 있던 바람 뷔스 priority 드로범 스uba닝 마지막 드로aron 신규 guerre 스카프 입으시는 유채님께 노필 선불로 클리어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엔들레스 잘 틀렸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씨가 다음 주에 만나요